갑작스런 환율이나 금리 변동은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더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 위기 상황은 이 같은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 위기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금융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중 56%가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6%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응답했고 34%는 금융 상품 이용, 7%는 공기업과 지원 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위협 요소로는 절반이 넘는 53%가 환율과 주식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꼽았고 17%가 유럽 재정 위기라고 응답했습니다. 자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이 국내외 금융 시장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와 환율 등의 변수를 미리 대비함으로써 잠재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체 45% 기업이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를 두고 있었고 11%는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도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금 금융 리스크 체계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부족한 측면이 많고요.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의 금융 리스크는 어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더러 기업이 앞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관리 시스템이나 점담 부서가 없는 기업들에게는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부재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들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